첫번째 곡은? 첫번째 곡은? 첫번째 곡은? 첫번째 곡은? 안녕하세요. 뮤지컬 홍련에서 강민 역할을 맡은 신창주입니다. 첫번째 곡은? 제가 홍련 아예 맨 처음 시작 단계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한 2,3년 동안 홍련했던 사람이라 무조건 이걸로 에딘버러를 간다. 에딘버러 가기 전에 본공을 하게 돼서 다같이 올렸을 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더 마음가짐을 다닮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달라진 듯 안달라진 듯한 느낌이고 저는 단 한 번도 강림을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랑 트리프리언트 배우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도 받았고 또 저희 셋 다 강림이 달라서 되게 다른 각자의 강림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첫번째 곡은? 첫번째 곡은? 첫번째 곡은? 파이팅 하라고 해가지고요? 파이팅? 첫번째 곡은?